야 여러분들 그냥 뭔가 찡해요 Do you know 지성팍? Do you know 찬호팍? Do you know 세리팍?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BTS? 그 시리즈에 혹시 쿠팡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야 여러분들 아 그냥 뭔가 좀 그냥 뭔가 찡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볼 때 태극기가 딱 중간에 있으면 금메달 땄을 때 막 괜히 모르게 울컥하고 약간 눈물 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욕 그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중간에 태극기가 딱 펼쳐져 있는 게 너무 아 이게 진짜 국위선양일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의미부여를 괜히 하게 되더라고요 야 어우 야 이거 진짜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조명도 진짜 멋있게 해줬고 쿠폰이 팡팡 터지는 기업이라 그래서 쿠팡이라 그랬는데 야 이런 기업이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할 정도까지 됐다는 게 뭔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와 이거 상장 수준 리얼 실화냐 쿠팡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 드립이 딱 어울릴 정도로 참 뭔가 기분이 뭔가 먹먹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뉴욕 증시 상장 첫날 41% 급등했고요 기업가치가 100조원이랍니다 100조원 와 대박 옛날에 원래 이랬거든요 기업가치 한 30에서 50조원이 가능하다 이것도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게 2월 13일에 이랬는데 100조원이래요 100조 여러분 쿠팡이 100조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 그 cnbc.com에 그대로 제가 붙여넣기를 해왔는데 오늘 ipo를 했다 ipo today라고 써져 있고요 price at 35 그러니까 35달러에 상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쿠팡 inc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쿠팡으로 상장을 한 게 아니라 쿠팡의 모 회사인 쿠팡 inc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고요 nyse 원래 뭐 여기다가 나스닥 마크가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nyse 뉴욕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after hours 그러니까 시간을 거래해서도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5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에는 49.25달러 무려 40% 급등을 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처음 열렸을 때 더 강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보고 자고 싶었는데 이게 11시 반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 봤는데 열렸을 때 가장 강했고 쭉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면서 결국 49달러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데이하이 데이하이가 곧 52주 신고가겠죠 69달러를 기록을 했고 데이 로우 4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켓캡 이게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84.4.47일 비잖아요 이게 빌리언일 텐데 심심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1,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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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95조, 5천억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100조, 쿠팡이 1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뭐 심심해서 해봤고, 야, 여러분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NYSE의 태극기를 꺾고 한강의 기적에 동참해서 흥분된다. 한강의 기적,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네요. 여기에 동참해서 상당히 흥분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냥 이거를 한번 뭔가 뜻깊은 사진인 것 같아서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쿠팡이라는 이름 아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영진으로도 참여하고 많이 힘을 내줬고요. 뒤쪽에 또 이렇게 배송하는 하시는 우리 쿠팡맨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의 노고가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서 뭐 사실 쿠팡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경영진과 또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쿠팡에 대한 국뽕은, 국뽕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5조 원을 장전한 쿠팡,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 아니 백조라더니 왜 5조 원이에요? 그 신규 자금 규모는 공모가가 35달러에다가 발행 물량이 1억 2천만 주기 때문에 그거 곱하면 42억 달러고 한 5조 억 정도, 아 5조 억이 뭐야? 5조 원이죠. 5조 원 정도를 이제 쿠팡이 새로 유입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쓸까라고 궁금해서 쳐봤더니 쿠팡의 김범석 의장, 많은 투자금이 필요했다. 당분간 한국 사업에 전념하겠다. 우리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중요한 건 한국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정리한 걸, 이데일리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당분간 한국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상장 못한 유일한 곳이다. 한국에 대해서 계속 한강의 기적 이러더니 계속 칭찬을 했네요. 상장 목적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었고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사실 중요한 건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확대하겠다. 5년간 추가 5만 명을 고용할 것이다. 그리고 M&A, 문 닫지 않았지만 문화 측면을 볼 것이다. 물류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게 아마도 이제 그 풀필먼트 얘기를 하면서 창고에 점점 더 투자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문화 측면의 M&A를 계속 볼 것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쿠팡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뭔가 콘텐츠 사업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풀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고객들이 감동받을 만한 서비스를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당분간은 한국의 고객들을 해야 할 게 많다. 전국 물류센터 확대 같은 인프라 강화, 향후 운영간 5만 명 추가 고용 등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밑줄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추후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은 건 아니다. 비즈니스적인 관점뿐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풀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진짜 콘텐츠 사업에 투자한다는 건지 뭔지 정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리포트를 준비를 했죠. 미래의 세대우에서 쿠팡이 드디어 상장했다. CPNG가 드디어 온다. 이게 티커죠. CPNG라고 검색하시면 쉬운데 쿠팡의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온라인 시장 재편의 주체가 될 것이다. 오프라인 인프라 투자의 조달 자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보이고 배송 캐파가 크게 늘고 풀필먼트 서비스 또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쿠팡과 포털사이트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조금 긴 내용을 보면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시작이다. 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로켓 제우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3자 배송 등을 위한 운송용 차량 확보 등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쿠팡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 로켓 제우를 앞으로 강화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창고 같은 것들을 계속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로켓 제우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쿠팡이 썼던 거는 오픈마켓보다 직매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사실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래도 배송을 새벽 배송을 좀 더 빨리 하고 그리고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면서 했던 건데 이제는 오픈마켓을 늘려서 약간 우리의 손실을 줄이겠다. 앞으로 흑자전환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려면 더 창고를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거래 금액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프로필먼트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찐 관련주, 알려드림 뭐 이런 그 썸네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여기 그 띄워주세요. 예, 이거 띄워주시면 나중에 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띄워주시면 그거 클릭해서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해외 족구등을 통한 효율적인 SKU 확대라고 해가지고 SKU가 뭔가 우리 학교 이름인가? 아니죠. 스타키픽 유닛이라고 그 뭐지? 스타키픽이 물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주식 생각하겠지만 스타키픽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그 개수들을 점점 더 늘리겠다. 이런 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00만 개 이상인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쿠팡 직구 SKU 수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수수료 수익 증가 또한 가능하다. 프로필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카테고리가 지금 도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점점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도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성공적인 미국 증시에 대비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점을 이제 뭐 네이버, 쓱닷컴 등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분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그 두 회사이기 때문에 이 이커머스 업체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메리츠증권의 김동희 연구원 리포트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쿠팡 친구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 쇼핑의 가치를 그래서 28조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 기존에 20조 원이었는데 28조 원으로 상향해야 되는 이유가 쿠팡의 기업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34.6% 상향되니까 네이버의 주가도 이에 계산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박명석의 한마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켓컬리도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쿠팡이 이렇게 대박을 내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라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당당하고 어디서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가야겠지만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물론 실력이 월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국가대표로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쿠팡이라는 기업이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이슈들만 제가 나열을 했지만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좀 내실을 다지면서 오래오래 빛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끝!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nominated 감사합니다.